이제 채널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레슨의 활동처럼 통계 분석을 관찰하고 몇 가지 사항을 변경한 후 채널로의 트래픽 유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십시오. 지금은 유튜브 애널리틱스를 다루지 않겠지만 다음과 같이 채널이 잘 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이 효과적인지 알아보십시오. 단축 링크를 사용하여 클릭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나 구독 요청을 통해 링크의 효과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주석에 있는 링크가 화면 위쪽에 있는 경우 두 배에 가까운 클릭수를 기록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채널의 주석을 활용한 실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많은 자료가 레슨 마지막 부분에 이어집니다. 효과를 지속하려면 크로스 프로모션을 시도하여 팬 기반을 확보하고 다른 운영자나 팬들과 소통하십시오. 이들이 당신의 비디오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크로스 프로모션을 하면 서로의 추천 채널에 나와 다른 채널에서 온 팬들이 당신의 채널을 알아보고 확인하고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구독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시청자는 더 많은 시청 시간이나 다름없으니 서로 윈윈하는 채널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겉모습은 피상적이고 플랫폼에서는 브랜드와 검색의 용이성이 중요하며 좋은 컨텐츠야말로 시청 시간을 늘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청자가 볼 것이 없다면 머물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컨텐츠를 한 단계 나아가게 하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파트를 완전히 이해했는지 확인하려면 채널 최적화 챕터를 보십시오. 그런 다음 시청자의 주의를 사로잡기 위해 어떻게 시청자를 사로잡을 것인가 섹션을 보십시오. 이제 비디오를 시리즈화하는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재생 목록 구성하기 챕터를 참고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만들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동을 위해 채널 전략 섹션을 참고하십시오. 다음은 요점입니다. 브랜딩과 정리를 함께 도입하여 모든 플랫폼에서 응집력 있는 채널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통계 분석을 검토하여 채널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섹션을 새롭게 할 때 해볼 수 있는 실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동영상이 있다고 꼭 시청자가 있는 것은 아니며 입소문을 타는 레시피는 없지만 좋은 컨텐츠와 스마트한 편성 전략을 가지고 있으면 팬들이 계속 찾아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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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